6.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양재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굴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뜨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니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재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환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등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부리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므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호사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압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곳,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압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sel 것 갖다 그때 가져올 때 우리가 겨울야 그녀야